입찔 입찔! 오! 오! 크기다! 오! 뭐지? 뭐지? 안 돼! 걸리면 안 돼! 오! 안 돼! 오! 뭐 하나 불었어요! 오! 물었어요! 물었어요! 오! 대박! 오! 오!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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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덜컹하더니 한 마리 물었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 처음으로 잡은 삼치입니다! 비록 사이즈가 조금 많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손맛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너무 새끼니까 피가 아가미에 걸려갖고 조금 나기는 했지만 놔줘 보도록 할게요! 으! 대박입니다! 야! 얼른 놔주세요! 아! 요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 야! 더 큰 놈! 아빠 데리고 오거라! 아!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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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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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오! 와! 삼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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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사이즈가! 한!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대박이죠? 오!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죽기 전에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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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원투를 쪼꼬미 잡았습니다. 오 대박. 와 제가 작년 가을부터 아주 그냥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허해바다를 누비고 다니면서도 체비만 100만원어치 잃어버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오 여기서 쪼꼬미를 오 대박입니다 오늘. 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외계인아 내 손을 놓거라 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놈은 제가 집에 가서 라면에 넣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놈 이 외계인아 지구를 진범하다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와 여러분 보십시오. 만둥이 두 마리에 쏙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 대박. 이거 라면에 넣을까요 말까요? 하하하하 예 놔주도록 할게요. 오 대박이죠? 우와 우와 여러분 삼치 잡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원투로 잡았어요. 원투로 오 대박이죠? 하하하하 에 하지만 사이즈가 저번에 잡은 거보다 더 작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오 그래도 삼치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대박. 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저 입질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십시오!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오, 짜증나요. 처음이야, 처음. 오! 오, 대박. 오, 30cm 넘어요. 오! 첫 캐스팅에 잡은 거예요, 지금. 오, 집에 가도 되겠는데요? 오, 이거 보세요. 망둥이 반을 빼다가 보니까 작은 물고기를 먹었어요. 먹고 있었나봐요. 오! 오, 젠장. 오! 살아있어요! 오! 대박! 오! 나쁜 놈이네. 여기 좀 전에 입질이 조금 있었는데,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오! 여러분. 오, 이게 뭐죠? 오, 이게 뭐지? 오, 여러분. 이상한 거 잡혔어요. 오! 오, 여러분. 오, 대박. 오, 이상한 거 잡았어요. 오! 오, 처음 잡아봅니다. 오! 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뭐지? 네. 요거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대박. 오,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떼끼니까 요거는 바로 놔주도록 할게요. 오, 이뻐요. 오, 대박. 오, 대박. 이야! 입질 입질. 오, 대박. 오, 뭐지? 뭐지? 안 돼. 걸리면 안 돼. 오! 아, 안 돼. 아,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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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안 돼. 오. 아, 안 돼. 안 돼. 오, 엄청 커요. 아, 아이 씨. 진짜, 안 돼. 안 돼. 걸리지 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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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 오, 뭐야. 오, 대박. 아, 걸렸어. 아, 다행히. 다행히. 바위에 걸렸습니다. 어. 제가 내려가서 꺼내볼게요. 꺼내볼게요. 아. 아야야야. 아야야야.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아.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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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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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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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오.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오. 엄청 커요, 엄청 커. 토다리인가? 광원가? 일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아. 오. 오, 이거 보세요. 오, 대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와, 대박, 대박. 오. 오오. 오, 엄청 커요. 우아, 대박입니다. 아 아이스바스 갖고 오길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와 대박 우와 엄청 커요 엄청 커 한 3차 되는 것 같아 3차 우와 대박입니다 광원가 도달인가 광어 같죠? 좌강 우도라 그랬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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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감입니다 횟감 오 대박 우와 씨 오 어이 씨 방에서 우와 광원 잡았습니다 도달인가? 모르겠네요 아 아무튼 아 신납니다 하하하하하 으쩔이징 으쩔이징 으쩔 으아 어 뭐 있어요 뭐 있어 아 안돼 벌리반데 아 으아 으아 아 젠장 제발 어 안돼 안돼 으아 어 엄청 커요 으아 아 여러분 어떡해요 어 엄청 큰 데 걸렸나봐요 으아 아 아 보이시죠 아 아 아 어 으아 아 대박 어 어 잡았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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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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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박 아아 또 한마디 잡았습니다 아 대박 하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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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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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리 2탄 도다리 낚시 2탄 대성공입니다. 사이즈가 저번때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합니다. 이자는 한 25정도 될 것 같아요. 대박 좋습니다.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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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야 뱀둥이인가 뱀둥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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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뱀둥이 같은데요 어 암튼 커요 아이씨 어 뱀둥이입니다 뱀둥이 하하하하하 아 저번에 잡은 것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한데 어 그래도 한 3잔은 되는 것 같아요 어 뭐야 빵이 엄청나게 좋은 망뱅인데요 어 대박 우리 못난이 뱀댕스 이빨 뽑자 아 해봐라 어 살이 통통한게 드럽게 맛있게 생겼지만 에 집에 가서 손질하기 구찮으니까 놔주도록 하겄습니다 하하하하 야 이씨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 이씨 빠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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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입질 어 조금 묵직해요 빠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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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새끼냐 내고기 내놔 내고기 내놔라 여러분 또 뱀댕이 같습니다 어이씨 어 꽤 묵직한데 제발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내고기 내놔 아아 별로 안 크네 어이씨 뭐야 별로 안 크잖아 그래도 이게 어디냐 어 그래도 한 3자 정도 되겠는데요 어 어 올리고 보니까 아까꺼보다 조금 더 큰거 같아요 어이 바보같이 생겨갖고 이씨 어 요 놈도 살이 아주 통통한게 맛있게 생겼네요 에 그래도 놔주도록 하겄습니다 하하하하 너도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 이 멍충아 못생겨갖고 이씨 놔주도록 할게요 요 놔주도록 할게요 샥